로봇 다 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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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과 라이트 하나면 해결됩니다. 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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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위로 계속 산입니다 산 아이 좋아요 잔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힘으로... 누구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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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 잠깐만. 필수. 잠깐만 필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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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드디어 왔다 그 라코네의 존재 바로 여기지 바로 그 라코네의 존재 얘들아 갑툭튀 조심하자 갑툭튀 조심해라 갑툭튀 조심해라 갑툭튀 조심해라 가까이 오지 말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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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어.. 아 쩔쩔쩔 아.. 눈이 안보여..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잠깐만.. 오른쪽 눈이..잠깐만.. 오른쪽 눈이..잠깐만.. 오른쪽 눈이..잠깐만.. 오른쪽 눈이..잠깐만.. 오른쪽 눈이..잠깐만.. 몇일.. 안걸리 ㅋ 천천히.. 앗.. inski episodes 누구야..? ... ... ... ... ... 1. 수살기 수살기야.. 얘들아 나 수살기다.. 이거 수살기야.. 이거 수살기야.. 비린내가 났어.. 이거 수살기야.. 락커녀 아닌가 락커녀였는데 모르겠어.. 수살기야.. 물귀신이라고.. 자살한 물귀신.. 자살한 물귀신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 콜아 조금만 더 비춰주지 그랬냐.. 뭐 했는데.. 저도 최대한 비춘다고 비췄습니다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다음에 또 어떤 기회를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조금만 더 비춰주지 그랬냐.. 물론 아쉬운 분도 있을 겁니다 못 봤다 못 찍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일단 저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거.. 아, 기 부적.. 여러분들! 이 콜아를 믿으세요.. 제가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셨습니까? just want an old ? 부적과 라이트 하나면 해결됩니다 한대전 해설스 해 봐.. 해봐.. 뭐.. 무슨 말이야.. 한말씀 해봐 아.. 아프죠 괜히 태웠나? 목소리가 헐걸하던데.. 그런데 난 여자로 들었어 얘들아 정확히 뭐라 했지? 뒤지고 싶냐? 아니면 뒤질려고 그랬냐? 자..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저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제가 부족 태워서 고통스러웠습니까? 제가 부족 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저를 왜 혼내려고 그랬습니까? 진짜 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장난 아니시죠? 장난 아니시죠? 장난 아니시죠?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얘 갈랍니다 지금 느낀 사람? 얘들아 너희들이 캐치라는지 모르지만 아까침하고 다른 무언가다 다른 목소리야 처음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볼 수 있는 뭔가 조금 성숙미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 그런 보이스였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정확하진 않아 항상 내가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듣는 소리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시청자들하고 항상 중간에 입장이 있어서 나도 듣기 때문에